동진 세미캠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체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2021년 7월 2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 하락한 2만 9,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28일 대비 약 5.1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8월 11일 3만 8,85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10월 27일 2만 4,7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8월 26일 55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6월 15일 15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89%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8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35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3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7월 20일 가장 많은 23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7월 21일 가장 많은 21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8.86%에서 약 7.3%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12월 30일 약 10.25%, 최저 지분율은 2021년 6월 22일 약 6.7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9,378억 79만원이며, 2015년 7,092억 대비 약 32.2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262억 5,765만원으로, 2015년 584억 대비 약 11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3.46%입니다. 순이익은 약 852억 5,790만원으로, 2015년 199억 대비 약 327.6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9.09%입니다. 동진세미캠의 주가 수입 비율은 약 17.88배이며, 지난 2015년 13.37배에 비해 약 33.76%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86배, 코스닥 평균은 16.76배,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평균은 마이너스 31.43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48배이며, 지난 2015년 1.56배에 비해 약 122.6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04배, 코스닥 평균은 3.67배,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평균은 3.15배입니다. ROA는 8.87%, ROE는 19.46%입니다. 동진세미캠의 시가총액은 1조 5,24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03위, 코스닥 종목 기준 31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매출액은 9,378억 7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01위, 코스닥 종목 기준 42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14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262억 5,76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10위입니다. 순이익은 852억 5,79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77위, 코스닥 종목 기준 22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11위입니다. 지난 10년간 동진세미캠은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14일까지 상승 추세, 2017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12월 5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8월에 13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마이너스 8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태가 높은 상승률이 예측pol Gard Elias invest haciendo 상승률이 예측wiąz Railroad 아멘